성경 1년 1독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1차 산해드린 공예에 재판을 받으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4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6시간 동안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당깁니다. 다섯째 예수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314일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루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를 이루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일치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거라. 예수께서 베드로 돌아 이루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여 놀아.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제건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문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다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전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여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지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으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로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오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깃에 나눠 각각 한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 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양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새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이디어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재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제사를 짐내하는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하늘지성소 십자가에 오르셔서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 선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늘지성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모세 때 회막과 다윗 때 성전의 지성소는 손으로 지은 창조에 속한 것으로 십자가 하늘지성소의 그림자였습니다. 세상의 인과율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특별개시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참 그림을 그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지성소로 이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